대망의 1.2.3을 하겠습니다. 자, 신중하게 참고 봐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자, 1등 당첨 되시는 분 부탁하세요. 자, 1등 당첨은요. 현금 2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 총 300만원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대망의 1등입니다. 바로, 바로 고를까요? 10분 이따 고를까요? 아, 바로 해야 돼요, 얼마지까지. 김, 손, 잡는. 자, 전화 번호는 흥버로가. 19, 2, 1, 4, 3, 2, 1, 3, 2, 1. 다가가, 흥버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